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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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to this week's International Symposium.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계 각국의 여러가지 문화와 이슈되는 얘기들을 한번 나눠볼 국제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훼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건설을 찬성하시는 쪽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한국경제는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너도 묵고 나도 묵고 다같이 묵고 해서 서로같이 묵고 잘살아서 시내에서 눈빨찜 찌개 쓴다. 다만 살 수 있는 방법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요. 반대하시는 분은 각성하십시오. 골프장을 만들면 부대시설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편의점 편의점 미파, 미파,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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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오케이. 세탁소 세탁소 마지막입니다. 킹시 방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a bandit, and now I'm based on what to do. Yeah. Korea is the Han-min-guk-it-sam-cholli-gum-s-un. 대한민국은 삼-cholli-금-s-gun-s-un. Sun and mountain is very 많은 생물, it's a living-star-sal-way-sail. 한해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귀이. 뻐꾸기. 소쩍쇠. 아아! 귀이. 까마귀등이. 에이, 맨, 쩝! 이렇게 펌프장에서 매니매니 만들어야 해. 애는 그 너도 먹고 나도 물고 했지, 애는 이 머저리! 야, 이 머저리야. 이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녀석이. 우리 아빠 태권도 검은띠 땄다. 그레니똥 칼라파워. 그레니똥 칼라파워. 자, 여러분들은 잘 들었고요.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골프장 콘서트를 쳤지만, 산을 너무 깎지마. 나처럼, 떼물인데! usp cups이! 네이...! NAT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